우리나라 화장품이 K-뷰티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데요. 날로 치열해져가는 시장에 화장품 업계가 홍삼이나 트러플 등 다양한 특화 소재를 내세워서 활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서울시내 화장품 매장. 한 소비자가 건조해진 겨울 피부 보습을 위한 제품을 손등에 발라봅니다. 홍삼 물질을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 출시해오고 있는 동인비 제품입니다. 홍삼은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탄력 회복의 효능이 있습니다. 경희대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 처리한 피부 섬유화 세포의 탄성은 27% 늘었고 콜라겐 섬유 두께는 30% 늘었습니다. 세포가 노화하면 액틴 섬유 함량이 늘어나는데 홍삼이 이를 감소시킨 겁니다. 홍삼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주름과 탄력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드름 및 피부 트러블을 억제를 해서 피부 붉어짐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홍삼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자 동인비는 최근 성분 흡수력을 높인 제품도 내놨습니다. 개똥쑥을 원료로 한 뷰티 브랜드도 있습니다. 미샤는 개똥쑥을 사용한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해 현재까지 430만 개 판매고로 올렸습니다. 개똥쑥은 진정 효과가 특징, 인체 적용 시험에서 7대 피부 트러블 개선과 병풀 추출부 대비 55% 높은 진정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발효 효모액과 함께 미샤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도 일조하면서 최근 명동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달바는 화이트 트러블을 활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비건을 발맞춰 화이트 트러블 추출물과 토코 패널을 배합한 독자 성분 트러페놀이 그것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트러페놀은 이중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달바의 해외 매출은 40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독특한 성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K-뷰티 브랜드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